정수삼계탕 밥먹으러 정수삼계탕 정수삼계탕 배고파 지지겠어요 이따 또 먹방을 보여드릴게요 먹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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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삼계탕 배가 쏙 들어왔어 그짓말 치지마 너 아까 샤워할때 받은데 아니었어 언니 근데 제가 만져봐요 지금 좀 들어갔어요 힘드세요 여기는 인천 차이나타운 쪽입니다 심포동 이따 밥먹고 나이키 쇼핑 갔다가 닭강정 사러 갈거에요 소리질러 소리질러 언젠가 한번 먹어볼텐데 오늘 먹는다 행복하다 이따 삼계탕집에서 뿅 빨리 싫어하는 사람 싫어하는 사람 있겠니? 나 못먹는다 맛있겠다 티비에서 요만한거에 아파 글고 다 있던구만 아니 그치 다리부터 뜯어져야돼 다리부터 뜯어줘야돼 보다 고기가 고기 주인공 오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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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삼계탕 먹어야지 한 걸 안 먹어야지? 여기 방아 없어? 알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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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다 이런 거라도 해야 나갈 거 아니야 이분들은 얼마나 힘드시겠어 진짜 안 보여 목소리만 나가면 돼요 다들 병날에 삼계탕 드셨나요? 네? 우린 먹었는데 언제 먹었냐 우린 먹었는데 왜 저래 진짜 정답이다 정답이다 알죠? 정답입니다 넌 정답 아닙니다 만두 한 마리도 안 해봐 어떻게 먹어요? 내가 배고파요 야 안 들어오니 뛰어오라 왜 빼서 그래 왜 왜 먹어 먹방상요 먹어 안 돼 건들지마 왜 먹어 jeśli 야 이건 나 미니 진짜 노잼이다 날개 먹을까? 나 날개 안 구워 해 나 윈 안 구워 해 나 윈 안 구워 해 진짜 날개 안 구워 해? 응 나 되게 날개 안 구워 해 진짜 나이 지켜라 아니 아니? 가슴이잖아 우리 아만나! 우리 아만나 가슴이랑, 우리 아만나! 우리 아만나! 제레언니 오랜만이에요 뭐 나나TV? 네? 나나TV요? 아니 지금 3대3이라서 나나TV는 아니에요 왜 안해? 네? 안녕하세요 연훈TV야? 아니요 그냥 저희꺼요 하하하하 안녕히 가세요 안녕! 정윤언니 안녕! 고맙습니다 오랜만이요 여러분 오랜만이죠? 아까 게리언니도 나왔답니다 오늘 혹시 심포드 아까맛에 드시나요? 아 저는 뭐... 안 먹어도 못했는데 인천뿐이시지? 맞다 맞다 인천로에요 인천로 저희는 좀 이따 먹어요 오예~~ 맛있어 맛있어 여기 오면은 꼭 먹어줘야 돼 진짜 꼭 먹어줘야 돼 뭐 드셨어요 저녁? 닭발 닭발?? 야~~ 신고 닭발 아~~ 맛있는거 드셨네 술은 안드셨겠고 안 마셨어 아... 아쉽고... 저희 어디 간 김이요? 다 김정! 아쉽겠다 그치? 저 지금 완전 설레잖아요 설레? 네 7명 영접! 저 처음 봐요 진짜 진짜? 너무 설레? 여기 다 부르기 해봐 불러? 대박! 저희 원래 저 끝에 있었는데 여기까지 왔어요 바로 먹는 소리구나 여기까지 왔는데 소감 응? 소감 줄? 응 너무 행복해요 앙 소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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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아 맞아 여기라니 단땅정 기다리다가 힘들어서 저희 마스크 쓰니까 이쁘죠? 똑똑 오케이 정상 아니야 우린 좀 정상 아니에요 왜 잘하는 거 같아? 그치? 보이지? 보이지? 젠장 손이 어디에 왔다 싶으니까 너도 이제는 슬슬 미쳐 가는구나 어 유리만이다 이제 어 우오오오 다음 우리 철에 토시오